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세종시회가 창립 총회를 개최하고 초대회장을 선출했습니다. 이날 총회에는 세종시 아파트 주택관리사 60여 명이 참여해 초대회장과 감사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고 세종시내 아파트 관리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세종시회는 행정기관과의 지속적인 연계와 주택협회 회원 상호 간의 소통 증대를 통해 올바른 공동주택 문화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생 도시이다 보니까 공동주택에 관리하는 우리 소장님들의 애도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지의 애도사항을 일일이 찾아뵙는 그러한 시회장으로서 같이 애도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